이동 폭풍 상황 발생 반내 순마 싹 끌고 모아 자 왕복림도 이제 시작하시죠 너도 해봐 이처명 도전 되자고 하면 눈이 잡는 거 병이라니까 고객님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대철 씨 저희 트랙 앞에서 발생한 사고가 여기 요건 새롭고 제가 뺑소녀라고만 얘기했지 트랙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일단 나대고 보는 게 네 방식인가 본데 얼마나 흡신하는데 백 프로 내가 너 같은 새끼들 잘 알거든 속도가 전부인 줄 아는 새끼들 정대철 어디로 칠지 모르는 놈이야 블랙박스 확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